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리번 블루맨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현대 남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인데요. 일단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활력과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.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제품 세리번 블루맨을 제가 복용하게 된 이유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도 많이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찾다 보니까 세리번 블루맨이 눈에 들어오게 됐고 일단 마음에 들었던 점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활력과 밀크시슬로 인해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리번 블루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이 세리번 블루맨 매뉴얼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세리번 블루맨은 체지방, 간 건강, 활력을 한 코에 담은 제품이고요.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로 인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세리번 블루맨에는 카테킨이 300mg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카테킨은 녹차 추출물의 핵심 성분으로 항산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로 수칙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밀크시슬도 일일 권장량 100%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이외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리고 아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활력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. 그러면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보시면 이제 쉽게 뜯을 수 있도록 절치선으로 되어있고요. 그러면 뜯어진 입구를 통해서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복용하는 방법은 이 한 포에 있는 내야를 저녁 식후에 한번에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고 난 후에 후기를 다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로써 이제 세리번 블루벤을 복용한 일주일째 되었는데요. 일단은 제가 기존에는 각각의 제품을 먹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세리번 블루벤은 한 포로 내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용하는 데 편리했고요. 개인적으로는 세리번 블루벤을 복용하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도 들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 B와 밀크 시슬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복용하고 잔다는 다음날 아침에 눌렀을 때 좀 개운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복용을 해보시기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건강한 다이어트 되시길 바랍니다.